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 총판 매장 안녕하세요. 대원지 프렌드입니다.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 총판 매장으로 최저가격, 최고품질, 최고의 서비스로 장착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본사 매장에서는 지게철을 이용해서 신속하며 정확하게 장착하고 있습니다. 상판 1쪽 80kg 정도 무게를 지탱하는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 랜드마스터 루프박스는 고무 몰딩 및 이벳 마감 처리가 외부로 전혀 노출되지 않아 순정 리무진 스타일을 연출합니다. 원터치로 전원이 공급 키가 열리고 차량 도어 잠금 시 루프박스도 자동 잠김 별도에 잠금을 할 필요가 없어 순정 리모콘으로 컨트롤합니다. 본사 매장에서 장착하시는 고객님들께 그물망과 고무 매트를 증정해드립니다. 차량 지품과 완전 밀착 순정 리무진 스타일로 주행시 떨림 뒤틀림 풍절음을 완벽하게 대응 공기저항을 역학적으로 처리 설계되어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가 리뉴얼되면서 샤크한테나를 루프박스 위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셔서 장착하세요. 완벽한 하이리무진 스타일로 리뉴얼 하이리무진과 싱크로율 90% 통과 높이도 걱정하지 마세요.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는 2.1m 표기된 곳 모두 통과됩니다. 루프박스와 캐리어를 올린 차량이 늘어나면서 자동 세차가 가능한 곳도 생기는 추세랍니다. 랜드마스터 플러스에는 어닝 장착이 가능합니다. 루프박스 주문 전 어닝 장착 여부를 미리 말씀하셔야 장착이 가능합니다. 어닝과 어닝룸은 별도 판매입니다. 어닝룸은 사면 모두 밀폐 가능해요. 이번 고객님께서는 RV SUV 차량에 가장 많이 설치하시는 사이드 스텝도 함께 장착하셨습니다. GSC T1 순정 사이드 스텝으로 차량과 일체감 연출, 미끄럼 방지, 문 푹 방지, 노약자분들의 편리한 승하차를 도와줍니다. 랜드마스터 루프박스 내부 올부 꼼꼼히 살펴보시고 선택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 어닝이 장착된 풀세트 차량은 본사 매장 주차장에 상시 주차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시고 작동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량의 재고를 보유 중이며 당일 예약 장착 가능합니다. 장착하시는 동안 스크린 골프와 영화 관람을 이용해 주세요. 고향 IC 출구 근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대원지 프렌드를 검색 후 많은 댓글 달아주세요. 중이며 당일 예약 장착 가능하다는 fold에 올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